자, 십상과 실력 다지기 내용입니다. 여러분, 십상과 조금 전에 첫걸음 문법 코너에서 바로, 그쵸, 지혜, 부호, 보호, 결과부호에 관련된 내용 함께 배웠었습니다. 기억나시죠? 자,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, 실력을 다질 수 있는 문제가 1번에서 나와져 있는데요. 적당한 결과부호, 여러분들 복습하실 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함께 1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동사는 다 주어져 있죠? 씻다라는 단어는 시, 근데 그 결과 자체가 깨끗이 씻다라고 하려면 깨끗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겠죠? 바로 깐징, 그래서 깨끗이 씻다라는 표현은 바로 시깐징이라는 표현으로 하셔야겠죠? 자, 이제 5번으로 갑니다. 자, 5번, 말하다 라는 동사 모르시는 분 없죠? 수어, 수어, 근데 그 말하는 결과 자체가 또박또박, 또박또박은 도대체 뭘까라고 고민하시는 분, 또박또박하게 라는 거는 정확하게, 명확하게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? 자, 명확하다, 정확하다 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? 그렇죠? 칭추, 칭추. 자, 똑똑히 말하다, 또박또박 말하다. 그렇다면 결과 뭐 칭추를 집어넣어서 또 이 수어 칭추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? 자, 7번, 8번 연이어서 보도록 할게요. 자, 처리하다 라는 단어는 바로 빤. 그래서 공적인 걸 처리하는 교실에서 사무실, 빤, 공실 라는 단어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. 처리하는 것 자체를 아주 잘 처리한데요. 잘하면 생각나는 단어? 그렇죠. 바로 하어라는 단어입니다. 자, 잘 처리하다 라는 표현 그러면 빤, 하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죠? 자, 읽다 라는 단어는 두 입니다. 자, 읽는데 잘 읽다가 아니라 그냥 읽은 결과 자체가 완성이 된 겁니다. 완결됐다 라는 표현을 하려면 바로 완 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두 완 이라는 표현으로 하시면 되겠죠? 그 외에 지금 동사가 주어져 있으니까 결과목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2번 UHSKC, HSK 유형의 문제입니다. 자, 역시 A부터 E까지의 단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무엇뭇이다. 시, B는요. 그렇죠. 하어. 자, C는요. 너. 자, 띠는요. 다 모르시는 분 없죠. 자, 또 이. 자, 마지막 이 이는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. 자, 힌트는 타다입니다. 또는 교통기관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. 네, 지 라는 단어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단어들이 각각의 문제 속에 어디에 집어넣어야 할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 볼게요. 워, 종, 샹, 하이, 라이더. 자, 여기서 보면요. 저는요. 상해에서 왔습니다 였다면 라이더. 완료가 되어야 할 텐데 이 뜬금없이 이 더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는 거? 그렇죠. 이미 완료된 거에서 시간, 장소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고문은 바로 무엇이다? 시, 더 구문이니까. 자, 여기에 들어갈 건 그렇죠. 시, 저 상해에서 왔습니다. 라는 내용입니다. 자, 2번 가보도록 할게요. 진샤오지에 호의, 샹머샹머, 마입니다. 자, 진샤오지에 자, 김씨 아가씨가요. 자, 할 줄 압니다. 말이죠. 자, 호의라는 단어 뒤에 지금 다른 단어가 필요한 걸 보니까 호의는 뭐 뭐 할 줄 안다라는 조동사로 사용이 됐다는 것이겠고 말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동사는 말을 올라타는 거죠.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올라타는 거, 동사 우리는 자전거를 타다 라고 표현할 때 배웠던 단어입니다. 바로 마지막에 지이죠. 지마, 말을 올라탈 줄 압니다. 말을 탈 줄 압니다. 라는 표현이 되겠죠. 자, 3번 가보도록 할게요. 차이라는 단어 무슨 뜻이죠? 추측하다. 라는 뜻입니다. 차이러, 추측했다. 라는 걸로 끝나려고 했더니 뭔가 뒤에다 뭘 집어넣으래요. 실가 될 수도 없고요. 잘 추측했습니다. 라고 해도 되죠. 결과부어로 맞아야 하니까 차이하러 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보통 차이라 한 단어는 어, 너 맞았어. 라는 표현할 때 맞게 추측했다. 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한다? 네, 추측하는 게 맞은 거니까 보통 차이 또일러, 차이 추얼러 라는 표현으로 호응된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 자, 4번 가보도록 할게요. 4번, 워더 자, 단어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턴 회화라든지 첫걸음 문법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연습할 때 단어는 기본이니까 꼭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. 바로 모토츠, 오토바이입니다. 나의 오토바이가 슈러 슈라는 단어는 수리하다 라는 단어잖아요. 수리했다 라는 걸로도 끝나기만 해도 되는데 뒤에다 넣어 뭔가를 써야 한대요. 수리한 게 잘 됐는지 수리한 게 어떻게 됐는지를 보충을 해줘야겠죠? 수리가 맞게 됐습니다. 뚜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래서 3번, 4번에 각각 적당하게 넣을 결과부어는 차이 하얼러도 특히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5번에 들어갈 내용이 쇼하얼러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3번, 4번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시면 됩니다. 마지막 5번 볼게요. 워, 시, 다, 샘머, 샘머, 라이더 여기에서도요. 사실 시더인 거 보니까 시더 구문으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가 있고요. 저는요. 뭐 해서 왔습니다. 자, 오는 어떤 방법을 지금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단어는 사실 남은 단어는 그렇죠. 시이죠.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단어 정리할 때 더으로 했죠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단어를 집어넣을 때 문맥으로 파악해야죠. 그렇죠. 그냥 봐서는 모르니까 예 발음은 더 발음도 있고 띠 발음도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교통기관 얘기할 때 택시를 그냥 타다는 쪼어. 그렇죠. 추, 조, 쳐 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택시를 잡아타다 라는 표현으로 제가 가르쳐드렸던 단어 라띠 라는 단어가 있죠. 그래서 여기에서는 택시 잡아타다 라는 표현으로 단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